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45강, 켄과 메이의 의무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의 목차입니다. 첫번째 켄의 의무문, 두번째 메이의 의무문, 그리고 베이직 테스트의 순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동사의 의무문, 가장 기본적으로 조동사가 문장 앞에 쓰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어가 쓰이고, 그리고 나서 동사원형을 씁니다. 의무문, 물어보는 말이죠. 그래서 문장 끝에는 물음표를 씁니다. 켄의 의무문입니다. 문장 보세요. Can you play chess? Play chess. 체스를 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너는 체스를 할 수 있니? 문장 보세요. 제일 처음에 조동사 켄을 썼습니다. 그리고 주어, you를 썼죠. 그리고 나서 동사의 원형, 플레이를 썼습니다. 조동사 켄에 의무문을 만들 때, 조동사 켄은 문장 앞에 씁니다. 그런 다음에 주어, 동사원형을 쓴 다음에, 문장 끝에 물음표로 보시면 됩니다. 문장 보세요. 셀, 뭐뭣을 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짐은 그 티켓을 팔 수 있다. 뭐뭐할 수 있다. 조동사 켄을 쓰고, 동사원형 셀을 썼습니다. 이 문장은 의무문으로 만들어 보세요. 두 개의 문장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보세요. 조동사 켄을 문장 앞에 썼습니다. 그리고 주어, 짐을 쓰고, 동사원형 셀을 썼습니다. 세 번째 문장 보세요. 켄, 문장 앞에 쓰여 있죠? 주어, 짐, 그리고 3인칭 단수 현재 셀즈를 썼습니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켄,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원형을 씁니다. 그리고 문장 끝에 물음표를 붙입니다. 또 다른 문장입니다. 이번엔 과거 시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He could cook the food. cook, 요리하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는 음식을 요리할 수 있었다. could, 켄의 과거형입니다. 뭐뭐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동사원형을 썼습니다. 이 문장을 의무문으로 바꿔 보세요. 두 개의 문장을 비교해 보세요. could he cook the food? could he cook the food? 두 번째 문장 보세요. 조동사, could가 문장 앞에 위치했습니다. 주어 썼죠? 그리고 동사원형 cook을 썼습니다. 세 번째 문장 보세요. could 썼죠? 주어, he 썼습니다. 그리고 시제가 과거니까 cookt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문장입니다. 왜? could 속에 이미 과거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ookt 이렇게 쓰지 않아도 could를 통해서 과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주동사 다음엔 동사원형을 쓴다. cookt. 시제가 과거니까 cookt 안 해요. 동사원형을 써줘야 됩니다. 이번에는 may의 의무문을 살펴보겠습니다. may의 의무문을 만들 때 조동사 매이를 문장 앞에 씁니다. 그리고 주어, 동사원형을 쓴 다음에 문장 끝에 물음표를 붙이면 됩니다. 문장 보세요. they may ride a boat. ride, 뭐뭇을 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트는 배가 되겠죠. 그들은 보트를 타도 된다. may는 허가, 허락을 나타냅니다. 이 문장을 의무문으로 바꿔보세요. 다음 두 문장을 비교해 보세요. may they ride a boat? may they riding a boat? 두 번째 문장 보세요. may는 허가, 허락을 나타냅니다. 의무문에서는 허가, 허락을 구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보트를 타도 될까요? 허가,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may 문장 앞에 쓰였습니다. 그리고 주어, they가 쓰이고 그 다음에 동사원형을 썼습니다. 세 번째 문장 보세요. may 문장 앞에 쓰였죠? 주어, they 썼습니다. 그리고 riding을 썼네요. 잘못됐죠? 뭘 써야 됩니까? 동사원형을 써야 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문장입니다. keep a cat keep a cat, 고양이를 키우다 라고 하는 말이죠. may는 허가, 허락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제인은 고양이를 키워도 좋다. may, 허가, 허락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동사원형 keep을 썼습니다. 이 문장을 의무문으로 바꿔보세요. 다음 두 개의 문장을 비교해 보세요. may Jane keep a cat? may Jane keeps a cat? 두 번째 문장 보세요. 조동사 may가 문장 앞에 쓰였습니다. 그리고 제인, 주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사원형을 썼습니다. 세 번째 문장 보세요. may 주어 앞에 위치했습니다. 주어, 제인. 그리고 제인이 3인칭 단수 현재니까 keeps, s를 썼습니다. 맞는 문장 같죠? 아니죠? 잘못된 문장이죠. 왜? 조동사 may가 하면 동사원형을 씁니다. 베이직 테스트입니다. 문제 1입니다. 다음 문장을 의무문으로 바꾸시오. 1번입니다. 제이슨 can drive a car. drive, 차를 운전하다. 제이슨은 차를 운전할 수 있다. 조동사를 주어 앞에 위치시키면 의무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문장 마지막에는 물음표를 써줘야 됩니다. Can she clean her room? 2번입니다. she can clean her room. clean. 청소하다, 깨끗이하다. 그녀는 자신의 방을 청소할 수 있다. 마찬가지죠. 어렵지 않습니다. can을 문장 앞에 위치시키면 됩니다. 문장 끝에는 물음표. can she clean her room? 3번입니다. Jane may go out tonight. go out, 외출하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이는 오늘 밤 외출해도 좋다. may, 허가, 허락을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조동사를 문장 앞에 위치시키면 됩니다. 문장 끝에는 물음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Jane 3인칭입니다. 단수입니다. 그리고 시제가 현재니까 goes 이렇게 써야 되겠다 하면 안 됩니다.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됩니다. 주의하세요. may, Jane go out tonight. 4번입니다. they could swim in the river. 그들은 강에서 수영할 수 있었다. 조동사를 문장 앞에 위치시키면 됩니다. 문장 끝에 물음표. could they swim in the river? 5번입니다. 수, could take the train. take the train. 기차를 타다. 라고 하는 말이죠. 수는 그 기차를 탈 수 있었다. 의문문. 조동사를 주호 앞에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물음표를 씁니다. could 수, take the train. 문제 2입니다. 다음 정참 못된 문장은 잘못된 문장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보세요. may I use the pen? 의문문에서의 may는 허가, 허락을 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 펜을 써도 될까요? 맞는 문장이죠. 동사 원형 use. 올바르게 썼습니다. 2번입니다. can you take a picture? take a picture. 사진을 찍다. 라고 하는 말이죠. 너는 사진을 찍을 수 있니? 동사 원형 올바르게 썼네요. 3번 보세요. may Betty plays outside? 배티가 밖에서 놀아도 될까요? may, 허가,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됩니다. plays, 이것이 아니라 play, 동사 원형, 이것이 올바른 문장이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can the boy lift the stone? lift, 뭐뭇을 들어 올리다. 라고 하는 말이죠. stone, 돌입니다. 그 소년이 그 돌을 들을 수 있을까요? can, 조동사, 그리고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 맞는 문장입니다. 자,는 번째 문장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